공원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 GTX가 더하는 미래가치, 부평역 앞자리에 그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투자의 새로운 중심이 되다. 이 편한 세상 시티 부평역. 1호선 경윤선, 인천 1호선이 교차하는 부평역세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윤고속도로 이용이 쉬운 탄탄대로 광역교통망. 신도림까지 20분대, 서울 출근길이 편하고, 서울, 인천, 수도권 어디든 이동은 빠르고 일상은 여유롭습니다. 여기에 GTX 빈호선이 더하는 가치. 트리플 역세권으로 가치는 더욱 탄탄해지고, 굴포찬 생태공원 복원사업, 신촌공원 등 초대형 개발호재까지. GTX 역세권, 고속의 시간 경제학이 투자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가치있는 지정호수로 고객님의 부동산 채택을 책임지겠습니다. 약속의 시간 경제학이 투자한 경제학이 투자하고, 약속의 시간 경제학은 함께jar 인도를 주여 본 것 같습니다. 약속의 시간 경제학이 투자하는 관계학이 투자한 경제학이 투자하는 기구, 지정호시장, 기구, 평상의 기구, 감사합니다.